괜찮은 거? 진짜 괜찮아? 괜찮아요 아 겁먹어 아 왜 울려? 괜찮아 나와서 기꺼야 한다고 했을 때 놀랄 거 같아요 어떻게 누구를 해? 어떻게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니 아쉽지 않은 거 같아요 오히려 그냥 최선을 다한 게 없기였고 회없이 한 거 같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자랑스러운 남편 아빠였던 거 같아요 많이 자랑스러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웃어 다시 생각했던 거 같아요 씨름 자체를 네 좀 다시 생각했던 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운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성장만 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선수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 제가 공격법을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랬던 게 제일 기억이 제일 남는 거 같아요 네 진짜로 이걸 촬영하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도 많이 얻었었고 많은 관심을 또 받게 되었고 하니까 아쉽긴 하지만 정말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어머니들이 평생 잊지 못하죠 어머니들이 평생 잊지 못하죠 어머니들이 평생 잊지 못하죠 어머니들 잘생겼죠 어머니들 잘생겼죠 그렇지 몰라 몸 건강하게 허리 많이 잘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게 될까 우리 시름의 일 많이 봐주세요 끝까지 안녕 안녕